어떻게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? 다듬아 주실라고 다듬구나? 네 무겁진 않아요?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자른 지 오래돼서 층 조금 있게 해서 가볍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허식 컷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? 그럼 층을 좀 내고 가볍게 스타일링해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드라이 좀 해요? 네 화장실 하고자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층이 되게 많이 나있어요 잘려서 말이다 가슴을 많이 해서 혹시 드라이는 뭘로 해요? 봉이랑 하늘이랑 다 있어요 되게 잘하시네 앞머리는 기르고 있어요? 앞머리도 옆에 이렇게 사이드로 잘라서 못 잘라서 그럼 사이드뱅하고 전체적인 층이 있게 하면서 좀 가볍게 스타일링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날 좋아요 이런 느낌 이렇게 넹 네 오늘, 먹어볼까요? 다행히 이렇게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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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색한 거에요? 네, 탈색 10번? 10번이 맞췄어요? 거기 면색던 슬로건 여기였던 거 같아요 머리가 붙어있네요 10번 정도가 놓고 끊어지면 돼요 네, 겉에만 끊어줬어요 그 모양이 있는데 특히 이제 머릿결이 너무 안 좋은 거니까 겉칠 것 같은 거 좀 발라서 말리는 게 좋아요 탈색한 거에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계속해서 머리가 붙이기 때문에 ச의 문자인 거에요 무서농시키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작된 거에요 가르마는 이 정도예요? 평소에? 매일 다를까요? 매일 다를까요? 맞춰주는 게 더 이쁘긴 해요 결략적으로 음.. 근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치고 좀 냈게요 네 네 아 잠가도 된다 기사님은 최대한 길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 길이는 거의 안 잘게요 근데 끝이 되게 날려요 네 맞아요 수실 밑에랑 좀 날리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3cm 짧은 날 같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너무 짧게만 예에.. 잠을 시간에.. 잠을 시간에.. 네.. 뭐.. 안.. 가고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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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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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تىде.. 괜찮아요? 네 머리색이 거짓처럼 맞는데 드라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부트가 이뻐서 이쁜 거예요 머리 수고하셨어요 잘 뵙게 감사합니다